제주도는 항상 추억도 많고 최고의 우리나라 장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은 그런 제안이셔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 사실 올해가 8년째인데요. 3년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고. 이번에 어쨌든 3년반에 야심차게 많은 분들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.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총 10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특히 13일 날은 한라 컴퓨션 센터에서 정말로 실력 있는 셰프들이 내놓는 음식들을 여러분들 맛보실 수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을 제주로 초대합니다. 글로벌 미식축제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함께하세요. 4월 12일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4월 13일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한글자막 by 박진희